오늘 음악중심 가요 프로그램 생방송 멋있게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저 마법을 또 보여주시고. 떠줘야 될 것 같아, 눈을. 어떻게 떠요? 눈까지 내가 누가 보나요? 시클, 시클, 시클. 텔레비전 너무 발살되고. 아주 괴롭네. 고문이네. 텔레비전 너무 발살되고 안 돼요. 아이돌 분들 다 눈 메이크업 하시잖아요. 라인 하죠, 라인. 살짝. 수고하셨습니다. 끝났어요. 아, 멋있네. 용중에 이 복장으로 가는 거 아니죠? 네. 아, 멋있다. 예쁘네. 아, 너무 멋있어. 네. 귀엽다. 진짜 느낌 난다. 젊어 보인다. 색갈만 달라도 되게 어려 보인다. 컬러만 바꿔줘. 김호중 씨는 음중 나가셨을 때 핑크 수트 입으시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명호 씨도 똑같이 입었어요.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음중은 어린 학생 친구들도 많이 모다 보니까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 입었던 그런 의상들이 첫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안 묻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. 정말 반짝이는 부담자 없죠, 저 음중이. 우리 무대 딱 하고 명섭아. 네. 마지막에 감독님들이 명섭이한테 카메라가 줌 인이 확 돼. 딱 멋있게 한 번 딱. 딱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. 엔딩 포즈. 엔딩 포즈로 팬분들이 짤을 소장하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됩니다, 저걸.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포즈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명섭이만의 포즈. 명섭이 웃는 게 예쁘니까 싱글벙글 웃어줘도 좋을 것 같고. 너무 좋지, 그런 거. 시작! 여러분 사랑합니다. 우리가 딱 카메라를 잡아먹어야 돼. 그럼 되게 좋아하시겠다. 적어있어서만? 하지 말자, 진짜. 제발.